새로운 유물 언제 나오냐 근데 위쪽님 반갑습니다 어.. 폭풍이요? 슬링 3 턴 후 턴 종료 시 적전체에게 피해를 30줍니다 레슨? 네.. 새로운 카드인데.. 레슨? 완전.. 완전 쓸모없어 보이는데 너.. 그런거 쓰니? 시누몰 엘리트 만날 때 흰 플러스이요 슬링 아까 잘 되던 거 욕심부리다가 죽었어요 차가운 시간 추억 두 번째 아동 팬들 소원 블루 이어가 역시 냉기 구체가 있어야 돼 와 공생 바이러스 이렇게 물음표 3개 보고 엘리트 한 잡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로 갈까 상점도 있는데 여기로 가자 강화도 하고 여기도 상점 있네 뻔데기 뽑을 카드 더미에 무작위 스킬 카드를 3장 추가합니다 이번 전투 동안 그 카드들의 비용이 0이 됩니다 아 이번 전투 동안이야? 근데 무작위잖아 이거 저 몬딸 맘게임이네 먼데기 아야 아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안녕 세상 뭐 이 정도 맞아도 되겠지 이 정도 맞아맞자 별로 아프지도 않았네 어떤 카드든 좋을까요 과연 어차피 번데기 쓸 때 이 코스트를 썼는데 방열판은 뭔데 또 나오냐 미라손 코인 탄다 선천 카드 3장 됐다 망했다 그래도 아타치 있는 거는 조금 낫네요 현실 미라손 났는데 돈 없어서 못산 골든 정답 어 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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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요겁니다 부서진 구체가 대체됩니다 부서진 애기 대체됩니다 빈 구체 슬롯이 있으면 천종류씨 냉기를 영상합니다 근데 나는 기존 유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쓴 구체 슬롯 있어야 되니까 구체 덱에서 쓸 건 아닌 것 같은데 체반 구체 슬롯이 있으면 체반 구체 슬롯이 있으면 윽 소주 거른다 구체 슬롯이 싶어 구체 슬롯이 구체 슬롯이 기가 모이고 있다. 옆에 빨간 애는 그냥 상위 보안으로 바꿔주는데 얘는 안 좋을 때도 있네. 이것까지 집으면은 선천 내게 되는데. 오예 데이터 디스크 그럴 가치가 있다. 돌리에 거울 폭풍 할만한가 최대 체력 페널티 너무 큰데 별로 안 클 수도 있겠다. 피 좀 빨아먹으면 어때. 는 거절한다. 덱에서 카드를 선택해 복제합니다. 저주 복제도 가능하겠죠. 아니 도박칩이 왜 나와. 야 꺼져봐 도박칩. 아니 도박.. 선천.. 선천 내가.. 내 손으로 모은 선천인데. 트리플 폭풍. 트리플 폭풍. 킹갓 모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죽겠는데? 저주 하나 바꿀 수 있으면 개꿀. 잘 갈 소리 없죠. 아이고 죽겠다.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아 저거 좀 때려봐라. 아 좀. 오 살았다. 살려줘. 전기역 형님 그랬습니다. 아니 저거 좀. 아니. 어어 죽을 뻔했다. 아휴. 둘 다 해가 안 나오네. 아니 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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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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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20번 썼다. 이제 튀자. 튀자. 저 옆에 있는 엘리트는 무시하고. 어차피 얘는 첫 턴에 공격 안하지. 아휴. 선천 졸래 많은거 무서워. 아니? 죽나? 아휴 무서워라. 아 쏠린다. 다 됐다. 간추師忠의 첫 턴에. 활뎀. 뭐야? 아 12 데미지. 죄송. 핵분열. 딱히 필요없죠. 플러스 카드로 나와서 되게 사람 설레게 하네. 이거 그냥 파워 카드만 내리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스택 열심히 쌓은 다음에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가져가면 어떡하냐. 20번. 잠깐만 이거 공개 많아지 그래. 이번 턴에 탈모빈이 아닐 텐데. 맞나? 이번 턴인가? 2번 턴인가 본데. 그 빔. 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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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데만인가? 다음 턴이요? 방금 기부 오지 않았나? 다시 알아. 아 이거 방열판 쓰고 저래야 되나? 방열판을 썼어야 되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일단 2번 턴은 아니고 아까도 2턴이었나? 2턴의 24점일텐데 이제 2번 턴에 기부 오고 다음 턴에 아까도 저턴이었나? 어? 버퍼다 킹퍼 3장 아스트롤라베 스네코의 눈 스네코 눈은 아니고 3장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스트롤라베 넣을까? 어차피 한 바퀴만 돌리면 되잖아 잘 나왔네요 잼 메코 노잼 메코 네 미라소은 은재우냐 아 까마귀에요? 아 짜식 카드로alet 이거 기계학습일 필요가 없는데 이게 방열판이 그냥 좋잖아 아 쟤 좀 불쌍하게 맞는데 아 어쩌라고 내가 맞는건수 아니네 기계학여자 찍 킹폭 아 폭풍 먼저 쏘는게 이륙이었겠다 그나저나 진기 역할 언제 나오냐 엘리트 가야겠죠 불같이 인밀이다 엘리트 가야 엘리트 가야 어떻게 나을라나? 아니야 제가 1타면은 막았고 3타면은 아프긴하지만 상관없어 나이스 에어 못잡나? 아 코션 먹어야돼? 에어 어느거를 먹지? 아니 전기역왕님 참공지네 대체 까마귀를 얼마나 키우려고 미라손 아니 연모공 역장 돌리는게 나을거같아요 환상의 파워쇼 신성? 재귀? 신성은 딱히 필요없을거같은데 강호 잘되어있어서 복수가 저양반이라서 그냥 망한거같은데 사폭풍 사폭풍 상와라 아 젠장 신규 상점 유모입니다 아 이거 다음 턴까지 가면은 시계맞겠는데 어? 버퍼 아 그래 나한테는 버퍼가 있어 아 근데 이거 까마귀 데미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걸 모르네 알아 약불잼인데 아 공격 어? 뭐 아니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되리겠지? 오예. 퍼포나왔다. 안돼. 이번 탈 나왔어. 41번. 아 근데 일단 잡긴 잡았네요. 이거 재활용 나오면 딱일텐데. 소비는 좀 걸고. 재활용이 나와요. 아닌가? 소비... 아니야. 저런 거에 코스트 쓸 일 없어. 일단 이 덱에서 승리 플랜은 요거밖에 없어. 미라소는 어디가냐? 미라소는 어디가냐? 미라소는 어디가냐? 네. 퍼포도까지 나왔으면 나갔네요. 네. 퍼포도까지 나왔으면 나갔네요. 네. 퍼포도까지 나왔으면 나갔네요. 김퍼. 아이스크림. 폭풍 하나 더 없을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오 폭풍? 까마귀 떡상 수비 같은 건 무의미예요 이제 오직 버퍼만이 날 살릴 수 있다 엘룬 저거 축전기 패시브라서 딱히 흰 떡상 어차피 파워 안쓰면 죽는건 똑같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인가 제발 제발 패턴 패턴만 제발 한번만 evento 어 아하 되었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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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Nered значит? undran ministry 승합맨 도개 하고 잘 쏫 § 명령 rust 으 자 stones 오오오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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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린 감수지 마세요 까부 까부 나 이거 뽑았다 이거 봐라 부럽지 부럽지 전자동 노계좌 예절죽기 신난다 행복 오폭풍 행복했다 아 이건 폭풍이라고 한다 엄청 강하지